안녕하세요. 오늘은 DSM-5 15번째 신경발달장애 중 지난 시간 지적장애에 이어서 의사소통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발달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소통장애는 정상적인 지능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말이나 언어 사용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통틀어 지칭하는 장애입니다. 세부적으로 종류가 나누어지는데요. DSM-4에서는 표현성 언어장애, 혼재형 언어장애. 혼재형 언어장애는 표현과 수용에 다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음성학적 장애, 즉 발음장애입니다. 다음으로 말더듬장애, 유창성장애라고도 하죠. 이렇게 있었는데 DSM-5로 오면서 언어장애, 발화음장애, 말소리장애라고도 하고 DSM-4에서의 음성학적 장애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동기 발생, 유창성장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DSM-5에서 새로 등장한 사회적 의사소통장애가 되겠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고 헷갈리시죠? 하나씩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의사소통장애의 첫 번째 언어장애입니다. 언어장애는 크게는 언어의 발달이나 언어를 이해하는 거나 생성하는 영역에 있어 생기게 된 결함으로 인해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입니다. DSM-4에서 표현성, 수용성, 혼재형으로 구분했던 것을 통합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표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언어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나 표현 능력에 결함이 있습니다. 발화음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 청소년까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수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언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에 결함이 있는 경우고요. 혼재형은 둘 다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아동의 경우 표현성 언어 발달은 수용성 언어 기술의 습득에 좌우되기 때문에 수용성에 문제가 있으면 표현성 언어장애도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장애는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어휘가 제한적이고요. 문장의 구조 역시 두세 단어의 구로 연결된 단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동음이의어와 다중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고 문장을 연결하거나 만들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단어를 생략하거나 적절하지 않게 사용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습이나 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장애의 원인은 이러한 문제가 발달형이냐 획득형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발달형 원인인 경우는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성장 중에 발병하는 경우로서 환경적인 원인이 큽니다. 그래서 주로 부모로부터 언어적 자극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무관심, 방치와 학대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획득형이 원인인 경우는 청력 기능의 문제나 뇌 손상이나 뇌염, 두부 외상 등 이런 신체적 원인에 의해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것으로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치료에 대한 설명은 제일 마지막에 모두 함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소통장애의 두 번째 발화음 장애입니다. 말소리 장애라고도 하는 것처럼 발음하는 것에 지속적인 곤란이 있어요. 즉 말소리 생성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곤란이 의사소통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학업이나 작업 수행에 방해가 되고 이러한 증상이 초기 발달 시기에 시작하면 앞으로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당연히 지장이 초래되겠죠. 발음 장애, 발성 장애, 발달성 구음 장애라고도 하는데 보통 혓짧은 소리를 내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단어의 마지막 음을 발음하지 못해서 생략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인은 뇌성마비 같은 신경학적 장애나 언청이라고 불렸던 구순구계열 같은 발성기관의 구조적 결함인 경우도 있고요. 지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하는 인지장애로 인한 원인을 제외하면 취약적 아동의 경우는 심리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서적 불안과 긴장을 일으키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부적절감 또는 두려움, 분노, 적대감 등으로 인해 발음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포함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까지 기능적 음성학적 장애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장애의 세 번째, 아동기 발생 유창성 장애인데요. 말의 정상적인 유창성과 말 속도와 관련된 장애입니다. 대표적으로 말 더듬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언어의 유창성에 방해가 됩니다. 언어 기술이 나이에 비해 부적절하고요. 말하는 데 유창성과 시간 패턴에서의 장애들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고 지금 말씀드릴 7가지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오랫동안 빈번하고 뚜렷하게 발생할 경우 진단할 수 있습니다. 7가지 증상은 소리와 음절을 반복하는 것, 모음뿐 아니라 자음도 길게 소리내는 것, 깨진 단어를 사용하는 것, 말하는 중에 소리를 내거나 혹은 아무 소리 안 내고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 과도한 신체적 긴장과 함께 단어를 생성하거나 말하는 것, 단음절로 된 단어 단위를 반복하는 것, 예를 들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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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글을 보았다. 이런 식인 거죠. 아동기 발생 유창성 장애의 원인은 정확한 단일 요인이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일 수도 있고요. 여러 영역의 발달의 어느 지점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환경적, 심리적 요인 등 정말 많은 가설들이 있어요. 보통 아동의 경우는 16세 이전에 회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성인까지 이어질 경우 성인기 발생 유창성 장애라고도 합니다. 보통 말 더듬기 정도는 심리적인 원인과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말 더듬기는 본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타인에게 놀림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위축과 불안, 좌절감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상황을 점점 더 피하게 되죠. 보통 2세에서 7세 사이에 발병을 하는데 평균 한 75% 정도는 회복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 8세경에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통해서 회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DSM-5에서 새로이 등재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입니다.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사회적 목적으로 사회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사소통 방식에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반응이나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폐증의 증상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DSM-4에서는 기타 전반적 발달장애에 속했었는데 자폐 스펙트럼 영역으로 진단하기에는 진단 기준에 부합한 다른 대표적인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DSM-5에서는 의사소통 장애의 하나 영역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로 진단되기 위한 항목들 중 하나는 자폐 스펙트럼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단어나 문법 구조 같은 언어 능력 수준이 낮지 않으며 그 외에 다른 신경학적 손상이나 지적장애 등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닐 때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을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고 때로는 ADHD, 행동문제, 특정 언어장애 혹은 학습장애까지 수반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원인의 경우는 유전이나 생리학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범주의 장애나 의사소통 장애 특정 언어 장애가 있는 가족력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요인도 큰 원인 중 하나인데 의사소통을 배우는 어린 시기에 부모의 방치, 무시, 자극이나 피드백의 결핍 등 비일관적인 양육 스타일이 의사소통 장애 발달에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알아본 의사소통 장애의 치료는 각 장애에 따라 치료법도 다 다릅니다. 언어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공통적으로는 먼저 장애를 일으키는 신경학적 문제나 신체적 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고요. 신체적 질환이 없는데도 장애가 일어난다면 여기에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플러스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탐색해서 심리적인 유대관계,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등을 좀 통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언어치료와 함께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언어치료를 통해서 기능적인 회복을 도모하고 심리치료를 통해서 부적응적 정서, 부정적 자기인식, 낮은 자아존중감을 치료해서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각 장애별 언어치료는 또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씩 다 다루지는 않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 신경발달장애의 세 번째 자폐스펙트럼 장애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